최근 목포의 한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.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목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당국은 결핵 환자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하는 등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 5월 10일 여수와 고흥에서도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나왔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